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세무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우리 세법상에 나와 있는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냐 못 받냐. 그리고 세제 혜택을 못 받으면 다주택 중과세 규정으로 가버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각 세법마다 요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들이 지금 혼재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임대주택법하고 세법하고 달리 규정한 내용들이 다 많아요. 그래서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번 시간에는 반드시 좀 구분해서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개념을 정확히 못 잡으시면 계속 혼란이 오니까 예 지금 제가 개념 정리를 해 드린 것을 구분해서 반복해서 자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저 임대주택은요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법이 있고요 민간임대주택법 이거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인데 제가 줄여서 그냥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세법 중에서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또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지방세 쪽에 취득세 관련 규정 재산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다 한꺼번에 하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거 세 법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입법 취지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법이겠죠. 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이라서 매입임대와 건설임대 두 가지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은 네 우리 요건에 특별한 요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임대주택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예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주택규모 예 다음에 또는 가액 이런 제한을 두고 있질 않습니다. 다만 호수 제한은 1호 이상 예 옛날에는 5호 이상도 높고 3호 이상도 높고 7호 이상도 높습니다만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은 한 채만 갖고도 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하나 기울여 봐야 될 것이 의무 임대기간입니다. 의무 임대기간은 예 여기서는 예 민간임대주택을 보면 4년짜리하고 8년짜리하고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4년을 단기 임대사업자라고 그러고요. 예 8년을 준공부 임대사업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부 임대사업자는 용어가 바뀌었죠. 예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무 임대기간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율 5%를 적용받습니다. 5%만 인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한율 5%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세제혜택은 뭐가 있느냐? 민간임대주택법으로 등록되어 있을 때에 세제혜택은 특별한 것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했을 때에 2년 이상 거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만약에 거기서 거주를 못했을 경우에는 단기임대든 4년이든 8년이든 했으면 거주로 간주해 줍니다. 즉 2년 거주로 간주해 준다는 거죠. 이 거주기간 이전으로 간주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비과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혜택이 크다 보면 클 수가 있죠. 어쨌든 다른 세제혜택은 없고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구청에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마는 세무서하고 등록을 하면 4년이든 8년이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걸로 보여진다. 그리고 세제혜택은 여기서는 특별한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2년 이상 거주한 걸로 간주해 주는 혜택이 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우리가 흔히 장기임대사업자라고 그럽니다. 장기임대사업자라고는 용어를 쓰는데요. 여기 민간임대주택법에 나와 있는 이 단기사업자나 중공공임대. 요 용어를 아니고 구분해서 장기임대사업자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여기도 똑같이 매입, 건설 다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일반인들의 경우는 건설의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매입이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매입만 제가 한 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사업자는 왜 만들었냐 왜 만들었냐 법에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이 장기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배제하려고 만들었어요. 예 다주택자로서 중과세가 되는데 이천삼 년 십 월 이십 구일 날 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까지 그 주택까지 중과세 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임대사업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면 충신이죠. 애국자죠. 다주택자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충신이고 애국자니까 중과세를 안 하겠다. 요게 입법 취지예요. 그래서 소득세법의 최초로 장기임대사업자라는 것을 규정을 두고 예 이거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안 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요걸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게 주택수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살던 집이 비과세를 못 받기 때문에 이 임대사업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천십일 년부터 예 이거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도록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수를 제외해 줬어요. 주택수에 제외됐다. 근데 요거는 예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나중에 함정이 있으니까 예 그건 추가해서 설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장기임대사업자등록금은 종부세를 면제해 주도록 돼 있어요. 종부세 합산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육 년 이상하면 예 십 년까지 하면 십 프로를 추가로 더해 줍니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네 가지 세제 혜택이 더 있는데 이 위에도 예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고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고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고 건강보험료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네 가지가 더 있으니까 통탈 우리가 보통 일곱 여덟 가지 정도예요. 세제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사업자는 예 자 규모는 상관없어요. 이제 건설 건은 저희가 빼고 매입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매입에서 보면 규모는 상관없다. 즉 면적은 상관없다. 대신 가액은 예 여기도 상관없었죠. 가액은 대신 6억 원 이하 것만 해야 됩니다. 6억 원 이하. 이거는 공시가격을 말해요. 예 지방은 3억 이하입니다. 지방은 3억 이하 예 3억 원 이하만 해당된다. 뭘로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실제 거래가격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시가격이 6억 되기 전에 주택을 샀으면 빨리 등록을 하셔야 돼요. 등록이 느려져 갖고 6억이 초과돼 버리잖아요. 등록 시점에서 따지니까 그때는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하시자마자 빨리 등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호수는 여기도 똑같이 1호 이상입니다. 예 1호 이상이고요. 그래서 의무 임대 기간은 여기서 말하는 장기 임대 사업자는 5년 이상이었어요. 5년 이상. 그러다가 3월 31일까지는 5년 이상이었는데 4월 1일부터는 준공공으로 가두니까 8년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8년 이상으로.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상한율 5%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 여기는 5% 상한율을 적용 안 했다 하더라도 5%를 안 지켰다 하더라도 이 세제 등은 다 똑같이 준다. 예 정리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면 소득세법에서 장기 임대 사업자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배제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해 주고 장기 보유특보용제를 10% 추가로 더해 주고. 그다음에 소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취득세 감면 또 규정이 있다. 혜택이 그렇게 많다고 그랬죠. 그러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요건은 가액만 보시면 됩니다. 가액 뭐라고요? 6억 원 이하 거야만 된다. 대신 의무 임대 기간이 몇 년? 5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4년짜리가 있고 여기는 5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 단기 임대는 4년밖에 아닌데 5년을 어떻게 마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4년으로 단기 임대를 해서 1년 더 갖고 가면 5년이 되겠죠? 예 요렇게 5년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공 여기는 8년은 4월 뒤부터는 8년 이상을 해야 되니까 중공공 임대를 어차피 등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사업자의 요건과 세제 혜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조세 특례 제안법상 혜택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세 특례 제안법상 혜택은 예 저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매입과 건설 다 되는 것이 있고 예. 매입만 되는 것이 있고 그래요. 매입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볼까요 네 매입 건설 다 되는 거 요거는 예 지금 세제 혜택이 뭐가 있냐면 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칠십 프로까지 해주는 규정. 예 예 조세 특례 제안법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 절감해 주는 혜택 때문에 만들어준 법이에요.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려고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아까 소득세법이 장기임대사업자도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십 프로 더 해주기는 했다고 그랬죠. 근데 삼십 프로 기본적으로 십 년이면 삼십 프로인데 플러스 십 프로니까 최대 얼마까지 해주세요? 사십 프로밖에 안 되죠. 대신 조세 특례 제안법은 어떤다고요 칠십 프로까지 해주는데 금년도에는 팔 년이면 오십 프로 십 년 이상이면 칠십 프로인데 내년부터는 십 년 아니고 팔 년만 지나도 칠십 프로로 바뀐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개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김현미 장관께서 너무 과대하게 혜택을 준다고 그러니까 입법을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예 월초에 발표하기는 지금 현재 세제 발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팔 년 이상이면 내년부터는 칠십 프로 해주겠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매입 건설 두 가지 다 해주고요. 대신 여기는 예 매입만 해주는 거는 이거는 왜 만들어졌냐면 예 이거는 양도소득세를 백 프로 면제해 줘버리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한 프로 안 낸 게 더 돼 있어요. 대신 농특세 이십 프로는 내도록 돼 있습니다. 농특세 이십 프로는 내지만 어쨌든 매입만 되고 이거는 건설은 안 돼요. 예 이거는 매입밖에 안 되고 건설은 안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장기부 특봉제는 칠십 프로를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는 대신 가액은 상관없는데 규모가 둘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해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예 어떻게 판단하죠 수도권은 팔십오 제곱미터죠. 예 지방은 어떻게 됩니까 백제곱미터 이하 예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된다. 그다음에 가액 기준이 있어요 가액은 상관없습니다. 6억을 초과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가액 기준은 적용 안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호수는 여기도 일호 이상이면 되고요. 예 대신 의무 임대 기간은 예 여기 칠십 프로는 팔 년 이상이면 되는데 예 예 대신 백 프로짜리 면제받는 거 이거는 십 년 이상인 경우만 해줍니다. 십 년 이상이면 해주고 예 임대료 상환율 똑같이 다 오 프로를 지켜줘야 됩니다. 예 오 프로 지켜주고 특이사항 하나 예 조세특계 제한법상 매입. 임대주택은. 백 프로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취득한 날로부터 삼 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 언제요? 삼 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예 지금 말씀드린 백 프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기존 임대 기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지금부터 하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예 요 백 프로짜리를 면제 못 받고 어디로 간다? 장기 보유특별공제 칠십 프로로 간다. 근데 이거는 지금 장기 보유특별공제 칠십 프로짜리는 적용 시한이 없어요. 아마 내년도 되고 내후년도 되고 앞으로 계속해 줄 것 같고 대신 양도소득세 백 프로짜리는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시행합니다. 이천십팔 년 십일 말에 되면 끝나버려요. 내년은 없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예 임대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가 개시를 해야 됩니다. 임대가 개시돼야 되니까 예 서둘러서 사서 하시고 자 보세요. 조세특례제안법에서 말하는 세제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려고 만들었다. 왼쪽 거 하나는 칠십 프로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 거고 오른쪽 거 이거는 양도소득세 백 프로짜리 이거는 백 프로인데 농도득세 이십 프로 내려야 된다고 그랬죠? 예 대신 이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삼 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올해까지밖에 적용 안 된다 이랬죠? 네 반드시 올해 삼 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된다. 그러면 소득세법에서 말한 것하고 조세특례제안법에서 말한 것하고 세제 혜택 차이를 이해를 하셨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요건이 서로 차이가 있죠? 조세특례제안법은 규모만 제한이 있고 가액 제한은 없는 데 반해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임대사업자원 규모는 상관없고 가액 제한만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두 가지 혜택을 다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육억 원 이하짜리를. 예 사면 두 가지 혜택을 다 받죠.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 국민 저 아파트 하나 사면은 오십구제곱미터짜리만 해도 막 십오억 이십억도 가잖아요.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혜택은 안 받지만은 어떻게 조세특례제안법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것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장기보유특보용제를 임대 등록한 기간만 해 준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에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서 해 주는 거라서 엄청난 혜택이에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예 저도 세무원 13년에 세무사 28년 41년 동안 제가 조세 쪽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일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민간 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세제 혜택을 다양하게 많이 주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예 세제 혜택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더군다나 준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80%까지 80%까지 예 융자를 더군다나 해준다니까요. 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죠. 어떻게 보면은 조세 정책을 잘 활용해서 예 투자를 잘 하시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는 너무 과도한 혜택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할 거는요. 지금 조세 특례 제한법상 국민 주택 규모 이하로서 준공공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놓고는 요게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에 적용 안 되는 줄 알고 처분해서 중과세를 받는 분이 꽤 많아요. 예 반드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6억 원 이하 짜리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는 소득세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모두 구청과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을 다 해야 돼요. 예 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세무서에는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다 양쪽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소득세법의 요건과 조세 특례법 요건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소득세법의 세제 혜택하고 조세 특례 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세제 혜택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혼용해서 쓰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조세 특례 제한법에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는 이거를 팔면 다주택 중과세 규정을 안 받는 줄 알고 팔아버린 경우가 있다.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소득세법상 지금 비과세 규정 주택수 제외시켜주는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조금 필요로 하니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사업자는 지금 보신 것처럼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규정을 적용을 하려고 만든 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일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에 들어와 버리니까 예 임대사업이 활성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천십일 년에 정부는 그와 같은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보하는 집은 비과세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무슨 문제 맹점이 있는가 볼까요. 1번 2번 3번을 만약에 주택을 갖고 있다고 쳐보죠. 2번과 3번은 다 임대등록을 한 거예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3번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당연히 6억 이하짜리로 등록을 했다는 거죠. 1번은 거주주택이에요.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1번이 비과세를 받게 될 텐데 자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양도하는 1번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뭐라고요.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요건을 놓쳐버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지금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었죠. 그러다가 2011년도에 거주 요건이 삭제가 됐죠. 그러다가 2017년 작년 8의 대책에서 조종대상지역이 하나여 다시 2년 거주 요건이 불활됩니다. 그러면 조종대상지역이 아닌 것을 주택을 팔 때는 2년 거주 요건이 없는 줄 알고 계시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파는 이 집은 실수요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주 안고 팔아버리시면 이 혜택을 못 받아요. 두 번째는 자 1번 거주 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2번이 5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임대를 했으니까 내가 이 집에 돌아서 사는 거예요. 2년 이상을 다시 거주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번도 임대 거주 주택이 됐으니까 비과서를 받았겠죠. 1번 먼저 팔았으니까 이건 1번이 없어졌고 자 2번과 3번만 남았어요. 3번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예 다시 2번을 팔 때는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1번과 2번 주택을 같이 갖고 있는 기간 이 기간이겠죠. 예 이 기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비과세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걸 놓치세요. 그러면 어떤 모순이 있는가 볼까요? 자 1번 거주 주택은 양도차익이 1억 있었고 2번 임대주택은 양도차익이 3억 원 있었어요. 그러면 1억 원 비과세 받는 것이 유리합니까? 3억 원 받는 것이 유리합니까? 2번 3억 원 비과세 받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번을 비과세 받았더니 3번 2번에서 발생한 3억의 양도차익이 비과세가 배제된다면 누가 이거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1번을 비과세 받겠습니까? 현재 세법이 좀 인생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을 팔 때에 1번을 팔 때에 2번 임대보다도 양도차익이 적으면 비과세를 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국사청은 그런 경우에도 세무서마다 세무공무원들은 그거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비과세 받아야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예 그거는 그렇게 강요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예 1번을 안 받고 2번을 전체 비과세 받는 것도 하나 방법이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2번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1번에서 거주한 요건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여기서 아무 때나 거주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2번에서 임대사업자로서 이것을 해제하고 거주주택으로 바뀌었을 때는 거주기간은 임대등록후 임대등록후 그 이후에 거주한 기간만 2년으로 쳐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기 전에 만약에 여기서 거주한 기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거주기간은 여기다 안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1번에서 거주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예 제한없이 거주를 하면 되는데 2번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후에 거주한 기간만 산입해준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거주주택에서 비과세를 받았으면 두 번째 임대주택은 거주주택과 같이 갖고 있는 기간은 비과세를 못 받는다. 요것이 함정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무조건 내걸 파는 것을 비과세 받는 것만 유리한 건 아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걸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규정하고 그다음에 소득세법에 의한 규정 아까 보신 것처럼 조특법에 의한 규정을 조금 달리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상환율 5% 상환율 아까 뭐라고 했어요 5% 인상만 하라는 거죠 이거는 계약 기간마다 5%씩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 년 단지 계약을 하면 일 년 단위고 이 년 단위면 이 년마다 5%예요. 3년이면 3년마다 계약 기간마다 5% 상환율을 지키는 건데요. 예 임대주택법은 당연히 여기에 지키도록 돼 있고요. 소득세법은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대신 조세특계 제한법은 규정이 있다. 5% 상환율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두 번째는 여기에 포괄 양도 양수가 되면 포괄 양도 양수 규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가 예 내가 3년 했어 내 단기인데 4년을 1년을 못 채웠어. 그랬으면 매수자한테 그거를 넘기는 거예요. 포괄 양도 양수면서 매수자 당신도 계속 임대사업자를 해라 그래서 매수자가 오케이 하면 어쩐다는 거예요. 앞에 사람과 뒷사람의 임대기간을 합해서 4년을 따져준다. 그래서 4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징금 안 물리겠다는 거죠. 여기는 그 포괄 양도 양수 규정이 있는데 예 소득세법이나 조세특계 제한법은 혜택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소득세법은 안 지켰으면 예 혜택 받은 세금들을 다 추징하게 되는 거고요. 조세특계 제한법은 어떠죠 양도할 때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양도할 때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겠죠. 예 조세특계 제한법에서는 추징하는 일은 없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음 여기는 임대주택법에서는 여기는 폐업하라 하고 폐업을 하고 다시 신규로 등록해야 돼요. 신규로 등록해야 됩니다. 즉 기존 주택을 이주 대책 위해서 다 비워버리면 폐업 계열을 내시고 다시 신규가 들어오면 신규 등록을 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소득세법이나 조세특계 제한법은 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육 개월 완공일로부터 육 개월 예 육 개월씩 이 기간은 예 어떻게 된다 임대 사업자로 계속 임대를 한 걸로 인정을 해 준다. 뭐예요 임대 사업자로 유지를 시켜준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임대 사업자로 유지해 준다고 그랬지 공사 기간 중에 임대 기간으로 산입해 준다 이 뜻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어디 블로그나 카페에 가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실제 임대를 안 줬지만 여기서 휴업 개내거나 폐업 개낼 필요가 없이 그냥 계속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걸로 간주를 해 주니까 종전 부동산에서 임대한 기간과 신축 후 임대한 기간을 어찐다 합산해 준다. 통산에서 지금 4년 5년 8년을 따져 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면 가액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가액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임대주택법은 상관이 없겠지만 소득세법은 이 가액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 줘요. 자 뭔 얘기예요? 종전주택에서는 4억짜리였는데 재건축된 주택이 8억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그랬으면 어쩐다? 임대 개시상시 가액이 6억이면 임대 개시상시 금액으로 평가한다. 임대 개시상시 금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특법은 상관이 없죠. 가액을 따지지 않으니까 조특법은 어떻습니까? 규모만 따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모가. 예 근데 우리 소득세법은 규모는 상관없죠. 네 대신 조세특계제법은 어떻게 따지냐면 재건축된 면적을 갖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종전주택도 당연히 당연히 거기에 해당됐으니까 했겠지만 재건축된 것도 똑같이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처음에 등록할 때 종전주택에서 등록할 때 재건축 되기 전에 주택에서 등록할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재건축 받은 것이 국민주택을 초과해버렸어. 그럼 어떻다 이 말이죠. 그거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당신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자리가 있을 때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걸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두 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원 플러스 원이 뭔지 아시겠죠. 큰 거를 주택을 주고 예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원 플러스 원을 받으면 여기서 기간 계산해 줄 때에 두 개 다 해줄 것이냐 하나만 해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소득세법은 규정이 따로 없는데 예 조세특계 제한법에는 원 플러스 원이 있을 경우에 네 종전주택 거를 모두 통산해 준다. 종전주택 임대 기간을 모두 통산해 주니까 양쪽이 다 써먹겠다 써먹을 수 있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민간임대주택법하고 우리 세법하고 관련해 가지고. 오 프로 상환율 기준 금액 정하는 것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지난번에는 저기 예 국토부 해석과 국세청에서 달리 적응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의 임대를 먼저 개시를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놔주겠어요. 그때 그러면 오 프로 올리는 상환율로 오 프로 올리는 기준 금액을 어떤 걸로 정할까 이 말이에요. 임대 등록하기 전 이때 금액을 할 것이냐 다시 갱신 계약 맺은 이 금액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원칙은 임대 등록을 하고 최초로 계약을 맺는 또는 갱신 계약을 맺는 이게 기준 금액이 됩니다. 기준 금액이 임대 등록을 하기 전에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 임대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공간을 비워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굳이 공간을 비워둘 필요가 있을까요? 미리서 임대 등록을 하고 아니 임대를 먼저 주고 그다음에 임대 등록을 하면 요게 기준 금액이 아니라 이번 여기 갱신된 거 한 이 년 후에 이제 갱신할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기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 금액 정할 때도 등록 후에 되니까 비워둘 필요가 없다. 임대를 먼저 주고 임대 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임대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총괄적으로 다 정리가 됐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이 통상적으로 우리 지금 임대주택법하고 이제 우리 소득세법이나 조득법하고 다르니까 한번 보시고요. 임대주택을 하다가 공가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득세법은 6개월 정도는 봐주도록 돼 있습니다. 6개월 이내 거는 봐주도록 돼 있는데 반면에 조세특례 제한법은 3개월밖에 안 봐줘요. 3개월 정도 비어있는 것은 임대 기간으로 산입을 해주지만 3개월이 벗어나면 그거는 계속 임대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조세특례법 적용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아까 설명이 하나 빠졌는데요.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아까 뭐가 있었죠?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자 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돼 있는 요 기간 요거는 의무기간은 항상 5년입니다. 즉 3월 31일 등록을 하든 4월 1일 이후 등록하든 의무 임대기간은 5년이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피할 땐 어쩐다고 그랬죠? 3월 말까지는 5년 4월 1일부터는 8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등록을 언제 했냐에 따라서 의무기간이 달랐었는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3월 말과 4월 1일이 다른데 지금 소득세법에서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무기간은 3월 말에 등록을 했던 4월 1일 이후에 등록했던 모두 5년을 적용한다. 요거를 알아두시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실수가 많은 것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일세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예 그때 비과세를 예 받는 거 네 요건이 뭐라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실수의 목적 즉 2년 이상 거주 온 것만 해당된다. 또 질문자 중에서 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오피스텔도 여기 해당이 됩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자 오피스텔이 최근에는 준주택으로 인정받죠. 그리고 대신 80여 제곱미터 이하 해야 되고요 부엌이나 또는 화장실 샤워실이 별도로 갇혀져서 주거에 적합한 시설이라면 오피스텔도 준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대신 어쩐다고요 85제곱미터 이하 건만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어쩐다고요 예 혜택이 없다고 그랬죠. 임대사업자 등록 중에서 임대사업자 중에서 국민주택금을 초과하고 그다음에 6억을 초과하는 주택들은 세제 혜택이 뭐가 있었습니까. 네. 단기 사업자든 중공공이든 등록을 하면 거주 요건 인연을 충족한 걸로 봐준다고 그랬죠. 네. 그 혜택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러면 이번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너무 크니까 이걸 줄이겠다. 글쎄 그거는 뭘 할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조세특례제안법에서 말하는 장기부의 특불공제 칠십 프로짜리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고 해서 아마 다주택자 그 칠십 프로를 축소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하는 것 요거 다 하고 일세 대입 때 비과세 규정을 제외시키는 것 종부세 합산 배제시키는 것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꾸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큰 실례하고 영향을 미쳐버리기 때문에 예 지금 조특법에 규정하고 있는 예 양도소득세 줄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뭐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그럴 수 있다고 보이집니다마는 예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세제 혜택은 예 그것을 제외시켜 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사다리를 제거시켜 버리는 경우 그런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개정이 안 될 거라고 보이시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 임대사업자에 따른 예 세제 혜택 그다음에 예 임대특법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예 한 번 들어서는 잘 정리가 안 되니까요 두세 번씩 들으셔가지고 예 실무에서 실수 없도록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황금알까기 2부 이슈 강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 완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도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시장입니다. 매물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고요. 정부에서 나서서 우리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중심을 잡고 투자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만큼 가장 기본적인 또 근본적인 말씀을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지 가장 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서울 부동산 상승의 이유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세미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방송 시간에 다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항상 매주 수요일 2시 그리고 토요일 2시에 잡혀있는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그리고 앞으로 투자 방향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 1599-3412번으로 문의 주시고 꼭 예약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의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셔서 원래 주 1회 편성되었던 세미나를 주 2회로 늘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보실 도표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지난 파리 대책이 나온 이후에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8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약 12% 2017년 한 해 1년간의 상승률을 이미 돌파한 상태이다라는 보고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잘 체감이 안 될 것입니다.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자치구들이 4억 이상 상승한 지역들이 되겠고요. 초록색이 3억 원 이상 그리고 또 이 파란색이 2억 원 이상 상승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황색이 1억 원 이상 상승한 지역들인데요. 가만히 놓고 보시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 폭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체 지역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리 대책이 나온 정확히 1년 후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파리 대책이 서울 부동산 시세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했던 정책이라면 그 정책은 100% 실패한 정책이 맞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정부에서 좀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좀처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서울의 부동산 시세가 급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여러 분야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 정치인들도 있고요. 관계 당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학계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때가 되면 나와서 각자 저마다의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거대 담로는 필요 없습니다. 모든 재화와 마찬가지로 주택 역시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만 놓고 보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신규 주택의 공급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고주택 거래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양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신규 주택, 서울의 경우는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파트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재고주택도 있겠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택들을 의미합니다. 서울에 약 360만 호의 주택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신규 주택 또한 굉장히 제한적인 공급을 보이고 있죠. 오히려 수요와 공급을 비교를 했을 때 수요가 훨씬 더 압도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장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것이 바로 재건축 멸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고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주택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 모든 주택이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제에 의해서 각종 규제책에 의해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시장에 나올 수 없는 매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매물을 희소하게 만드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압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서울의 주택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주택 부분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 입주 물량 대비 더 많은 멸실 물량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멸실 물량 쉽게 이야기하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부서야만 하는 아파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정부에서는 이 입주 물량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죠. 서울의 몇만 호, 수도권의 몇십만 호를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강변을 하시지만 이 멸실 물량에 대해서는 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2016년도까지의 통계만 발표된 상태이고요. 아마도 올해 연말쯤 돼서 2017년도 정확하게 몇만 호가 멸실되어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 추이를 보시면 2015년도까지만 해도 대략 한 2만 5천 호 정도의 멸실 물량이 잡혔고요. 갑자기 2016년도 넘어와서는 4만 2천으로 늘어납니다. 멸실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2017년 멸실 물량은 아마도 더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입주 물량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고 그것을 대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항상 주택의 소멸과 그리고 신규 공급은 매년 고르게 나타나야 가장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겠죠. 멸실이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붕 뜨는 기간이 없이 멸실과 입주가 계속 고르게 나타나야만 주택시장이 안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도 야심차게 발표한 파리 대책에 의해서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고요. 얼마 전에 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의 국회의원께서 굉장히 정확한 분석 자료를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순증량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하신 분인데요. 입주 물량 뿐만 아니라 재건축 멸실 물량까지 감안했을 때 서울의 연도별 아파트 순증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보면 실제로는 2008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셨을 때 우선 강남구를 보시겠습니다. 멸실 물량을 감안했을 때 2016년도 마이너스 1965가구 그리고 마이너스 1572가구 실제로는 주택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구를 보겠습니다. 2016년도 1098가구 그리고 2017년도 590가구인데요. 미약하나마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있으면 마이너스로 반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치에는 반포주공 1단지가 제외되어 있죠. 반포주공 1단지만 해도 3600가구입니다. 마이너스 3600을 여기에 계산을 해보시면 쉽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사구로 확대해서 보시면 송파구 마이너스 3591가구를 기록하고 있죠. 2017년도 송파구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오히려 강남보다도 더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강동구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606가구 이렇게 주택의 신규 공급과 그리고 실질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까지 감안했을 때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있는 강남사구 이 부족분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수치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주택 멸실에 의한 또 주택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은 쉽게 멈춰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주택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약 360만 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중에 실제 거래가 될 수 있는 아파트는 점점 더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정부가 발표했던 파리대책이다라는 점 뜯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증여거래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대책이 의도했던 것은 다주택자들이 좀 시장에 그들의 물건을 내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파리대책을 발표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역사상 최대치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5만 4,655건 2018년 상반기 증여거래 건수이고요. 서울의 아파트만 헤아려봤을 때 7,940건 역시 역사적인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하반기에 통계와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증여가 되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혹은 양도세 2월 과세를 받기 위해서 최소 2년에서 5년간은 함부로 시장에서 팔 수가 없는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이 기간 동안은 묶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장 하에서 세금 문제를 완전히 무시한다 하더라도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소중한 아파트를 시장에 함부로 내던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큰 축이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시면 단기는 4년 그리고 장기는 8년간 의무 임대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 웬만해서는 팔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최소한 4년 혹은 장기 8년 이 기간 동안은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입니다. 수치를 보시면 2018년 상반기 역시나 역대 최대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대비 약 3배 증가한 것이죠. 이 모든 숫자가 이제는 시장에 함부로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존 재고주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전혀 무의미하다라는 거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당수가 82%가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 대도시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 그중에서도 대부분은 서울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 당연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증여거래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면서 기존 주택 중에서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항상 수요가 앞서고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의를 계속하다가 중간에 잠깐 쉬고 세미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에 어떻게 하면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전화도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만 전화상으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매주 수요일 2시 그리고 토요일 2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궁금증을 해결을 해드리고 앞으로 투자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 1599-3412번으로 문의 주시고 예약해 주시고 참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 모두 다 갖고 오시면 시원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즈음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서울 지방의 양극화 문제가 되겠죠. 파리대책이 의도했던 것은 너무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을 좀 잠잠하게 안정을 시키고 오히려 지방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1년간 시장을 관통했던 하나의 철칙 하나의 원칙과 같은 것이 있었죠.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하면서 지방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까지 그 숫자에 산입을 시켜버리게 된 것이죠. 지방에 여러 가지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투자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지방 근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두셨다가 잠깐 놔뒀던 주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건간에 이 다주택자 중과세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주택부터 팔아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방에서 맞이하게 된 조선산업 불황을 비롯한 불경기가 맞물리면서 지방부동산이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나타난 현상을 보시면 파리대책 이후 1년간 서울과 서울 주요지역과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 시세의 양극화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강남 사고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용산 8.3% 마포는 8.4% 상승을 했습니다. 지방은 참담하죠. 울산 마이너스 6% 경남 마이너스 6.5% 그리고 창원 거의 마이너스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별 단지 변료는 몇 억 단위로 떨어지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커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면 최고치의 아파트와 그리고 최저치의 아파트가 거의 8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바로 정부가 만든 일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정부에서는 8월 27일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죠.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신다고 합니다. 종로구, 그리고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에 대한 투기 지역 추가 지정 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역사를 통해서 좀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투기 지역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장 무의미한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버블 세븐 기억하실 것입니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그 순간 국가에서 공인한 투자 유망 지역이 되는 것이죠. 투기 지역 지정 이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LTV, DTI일 텐데요. 대출이 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전혀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정말 현찰 유동성이 풍부한 더 큰 부자들한테 이 투기 지역의 부동산들이 손받김이 될 뿐 실제 부동산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택지 개발로 3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하시는데요. 문제점이 뭐냐면 어느 세월에 택지 지정을 할 것이고 어느 세월에 수용을 하고 또 어느 세월에 개발과 또 분양과 입주까지 이룰 수 있을지 일단은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의 택지 개발 예정지들 가만히 위치를 살펴보면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어거지로 이러한 정책을 펼칠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거 미분양이 쓸데없는 미분양을 정부가 나서서 양산하는 꼴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왜 간과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추가로 규제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에 이야기 됐던 개발도 보류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제발 좀 과거 역사에서 뭔가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판박이다라는 것은 모두 다 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2007년 1월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 저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착오를 겪았다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시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8.27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뭐 추가적으로 산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건드렸었죠. 뭐 터뜨렸다가 그리고 또 슬쩍 전부 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전세자금 대출을 가하겠다라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도 보셨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나서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일요일날 전격 발표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국민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를 하셨죠. 작년도 말입니다. 12월입니다. 그때 당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들 이 원문을 그대로 실어드렸는데요.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보이고 있죠.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그래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서 야심차게 발표를 하고 적극 장려를 하고 그 결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을 죄인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투기꾼으로 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시켜서 한 일입니다. 정부가 이것이 분명히 옳은 방향이라고 제시를 해놓고 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정책의 혼선을 빚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만 가중될 뿐 실제 현재 발표되고 있는 몇 가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고 해서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것입니다.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키포인트는 이번 정부에서는 웬만해선 집을 팔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미 국민 정서로 굳어졌다는 것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웬만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정부 비판은 잘 안하는 편입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우리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여러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 돈은 내 수중에 있는 돈은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돈으로 1년 전의 부동산을 이제는 살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유형을 달리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을 바꾸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혼선을 빚는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명백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하에서 내 중심을 잡고 어떤 유형에 어떤 부동산에 내 예산 하에서 투자하실 수 있는지 그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오늘 다 강의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계속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에 수익이 내기나라는 주제를 갖고 매주 수요일 2시 그리고 토요일 2시에 내가 참석 가능한 시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1599-3412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예약을 주시고 또 내가 어떤 부동산 고민을 갖고 있는지 접수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뿐만이 아니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시장은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가이드와 함께 투자에 대한 마인드와 함께 실제 투자하실 수 있는 현장까지 우선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혼란한 시장 상황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시장은 분명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심만 잘 잡으시면 이 시기가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었던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냉정한 이야기지만 투자자에게는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부동산 상승기에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세미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